안녕하세요! 갤럭시 플레이어의 모델 인피니트입니다! 화이트데이의 사탕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4월 13일 날 인피니트가 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갤럭시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인피니트의 프루포스 파티! 너나의 첫 번째!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랩 연습하고 아직도 머리가 계산을 해! 중연습하고! 사랑해! 노래 연습하는지 모르시죠? 초콜릿 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젠틀바인! 이렇게 줄까? 이렇게 줄까? 어때요? 기대되시죠? 저희도 정말 기대됩니다! 참여 방법이 궁금하다면 성렬씨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 검색창에 갤럭시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파티를 검색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인피니트의 첫 번째 프루포스 파티 많이 기대해주세요! 인피니트가 기다리겠습니다! 3, 2, 1! 내꺼! 자! 기아! 넌 나의 첫 번째!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Michael! 가위라! merci! 간증! hoo! 이쯍 파티를 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